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일단은 3일 동안 뭐예요? 61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아직까지는 61선을 이탈한 것은 아니고 61선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라인 구간을 지지의 역할을 해줄 거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 라인 구간은 우리가 2차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뭐 위로든 아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오든 간에 우리는 대응을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라인 구간에서 5일선을 돌파해줄 것 같은 양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리죠. 물론 여기도 5일선을 좀 돌파하면서 추세를 좀 전환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었고 오늘도 그 에코프로 형제들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밀리다 보니까 지수도 같이 좀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코스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3%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인데 그 흐름에 비해서는 코스모 화학은 그래도 나름 잘 버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6만원을 터치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할까라고 했을 때 이거 어저께 옮긴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포인트가 이 정도가 될 거였죠. 그래서 이 정도 상승폭만 우리가 좀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우리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저항받고 눌리는 자리를 확인하면서 또다시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여기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여기서 정리하고 확인하고 7만원 언저리 근처가 되겠죠. 저항받고 눌릴 때 21선이라든지 6만원 라인 구간 21선 이렇게 흘러가겠죠. 21선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은 좀 다시 해볼까요. 21선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저항받고 눌리고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또 한다든지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눌리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으로 코스모 화학은 좀 끌고 가볼까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영상이 올라오면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잖아요. 그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허브경제팀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저희랑 일주일에 한 5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의 허브경제팀이랑 같이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원금을 좀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저의 허브경제팀이랑 함께 한다고 하면 내 원금도 지키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언제든지 괜찮아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만 투자하면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고 같이 하면 됩니다. 오늘 신청을 하시면은요. 월요일날에 아침 9시에 종목 바로 매수 들어가고 바로 수익 챙길 거예요. 월요일날 그리고 일주일 굉장히 편안하게 시작을 하겠죠. 저희랑 100만원을 가지고 같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매매가 끝나는 시점에 내 100만원이 90만원으로 줄어들어 있을까요? 110만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110만원으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조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뭔가를 활용해서 내 원금을 늘려갈 수 있다. 늘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치열한 주식시장에서 도움을 받든지 활용을 하든지 이용을 하든지 그래서 내 원금을 늘리는 게 장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무료 종목 지금 바로 신청을 하세요. 주말에 하겠다? 바쁠 수도 있죠. 까먹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데 회원님은 돈을 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초 정도 20초 정도만 투자해갖고요. 지금 바로 무료 종목 신청 클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